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순방을 앞두고 호화 외유 논란이 일자 이제 지금 우리가 말 이어가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 이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순방활동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마타도우를 벌이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뜻합니다.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겁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련자들을 우리도 관련자가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도에 관련을 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 또는 어느 매체 어느 유튜버 인터넷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고사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세금이 쓰인 영부인의 해외 순방에 대한 이제 이런 의혹 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일단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는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타도우다 뭐 이렇게 이제 언성을 높이셨는데 마타도우는 뭐가 마타도우라는 건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윤건영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실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지금 김정수 여사 쪽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어떤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창구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불필요한 정쟁을 지금 야기함으로써 외교 활동 자체를 폄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활동 더 나아가서는 김정수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폄훼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것이 마타도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하거나 뭐 이 행동 반경을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금 인도에 갔다 온 사실 또는 계약서 상에 나왔던 어떤 식대의 금액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식대도 총액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한테 내놓으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 문체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아마 외교부가 아니라 그 계약의 주체는 문체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는 전체 항목에서 세부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테니 그 자료를 공개해라. 이를테면 공개를 하면 김정수 여사한테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가 지금 윤건영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김정수 여사가 기내식을 김정수 여사뿐만 아니라 2호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기내식. 36명. 이 기내식이 일반적인 기내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인 기내식을 먹었는데 이게 마치 정말 특별한 기내식을 준비해서 마치 호화로운 기내식을 먹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 내역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사실에 근접할 거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정말 일반적인 기내식을 드셨다면 36명이 왕복 4끼를 드셨다고 해도 그 돈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4천3백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의혹이 또 따라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 산출 내역을 봐야 된다. 이를테면 정말 기내식 안에 식대비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항목들이 포함이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총액만 가지고 6,929만 원이라는 총액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산술적으로 36명분으로 나누니까 좀 전에 성재준 위원님처럼 그럼 1인당 한 끼에 44만 원어치를 먹은 거냐. 그렇다면은 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4천여만 원의 금액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 용도가 김정숙 여사의 떳떳한 그런 용도일지 아니면 좀 찜찜한 대목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의 요구에 의하면 거릴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릴낌이 없다. 거릴낌이 없으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입해놓고 그걸 식대비로 전용 기재했을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활동들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저 6,300만 원이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험으로 한번 추정을 해봐 주시죠. 글쎄요. 저거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태면 식대라는 걸 우리가 일반 고급 식당을 갖다고 얘기를, 예를 들어보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서빙된 음식을 놓고 봤을 때 그 음식에는 식재료값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고요. 주방에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릇의 어떤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는. 아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그 예가 말이죠. 원래 모든 음식값에는 그 음식을 조리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6,929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금액이 상당히 과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금액 단순한 총액만 놓고 과하게 먹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산수 기초 내역을 공개해보면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내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이랑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얘기를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취재해봤는데 그 야권 초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배현진 의원실에서 제공했던 원래 그 전체 내역에는, 산출 내역서에는 직접 인건비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고요. 여기 식비 내에 들어간 것은 그때 당시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오가는 식사를 약간 전달해주고 승무원들이 갖다주고 움직이고 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직접 이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 식비에 다 포함되고 거기에 뭐 또... 아니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이상해요. 네. 그 비용, 그거에 따른 식사 제공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의 식비로 넣을 수 있고, 또 케이터링 비용이나 뭐 부대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식비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또 그냥 음식값 못지않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그 세부 내역 산출서를 내라고 하는 것들이 음식값은 그럼 얼마,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들어갔던 노동력에 대한 비용 얼마, 뭐 케이터링 비용 얼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순방비에서 들어가는 식비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제공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료를 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그 승무원들이 음식 제공하는 인건비 별도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다른 일 할 때 하는 인건비 별도로 있고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 배현진 의원이 제공한 그 자료에 보면요. 그 유료비, 기내식, 그 다음에 뭐 무슨 직접 인건비, 뭐 무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직접 인건비라 하면 그 승무원들이 전용기에 타서 나중에 내릴 때까지의 인건비를 모두 계산한 거지 그중에 뭐 기내식을 날랐을 때의 인건비는 별도 계산해서 기내식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문체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 이제 전용기나 뭐 이런 데에서는 식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뭐 딴 때도 아마 6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의혹은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인들 그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나오는 거 식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총액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리고 총액 이외에 다른 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서 좀 관련자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답하듯이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렴 최욱장님 그런데 지금 그 식비의 세부 항목은 문체부도 가지고 있지만 대한항공에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선호시 대한항공에도 찾아가고 문체부도 찾아가고 당장 내놔라 이러면 안 됩니까? 뭐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체부와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제 뭐 본인들의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문체부에서는 영업비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지금의 문체부가 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짧갈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비 지출 내용도 전부 다 공개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연적인 물타기를 넘어서 제가 보면 물들이 붓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윤석열 정부랑 비교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도종환 장관이 애당초 결제를 냈던 그 내역을 보면은 김정순 여사가 포함되게 됨으로써 경비가 10배가 늘었습니다. 그 두 개만 놓고 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것이지 세부 내용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음식을 전달하는 비용에다가 인건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도종환 장관이 혼자 갔었으면 들어갈 예산의 10배가 들어가게 됐다. 이것만 봐도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 참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아니 지금 그런 아라리콜콜이 밥값 따질 때야 이렇게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는데요. 신현영 의원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아마 저런 내부 세부가 공개가 되면 금세 해결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런 해외 순방이 얼마나 국위 성향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냐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얼마를 썼냐 비용이 얼마냐 적절했냐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여전히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대한문계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숫자가 공개가 되고 망신주기처럼 마치 그렇게 된 부분은 김정숙 여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명하고 정리하고 오해는 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이든 지금 국민의힘이든 문체부와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자료는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의 여러 그런 공방들이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의 명예훼손과 여러 가지 사실 왜곡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